승진아, 오늘 예나 너무너무 예쁘지? 제 스타일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예나 랑 친하게 지내려고 왔잖아, 그지? 아닌데요? 맛있는 거 준 데서 왔는데, 이것만 먹고 갈 거예요 뭐? 이 조금만 자식이, 예나가 왜 쉬는 자식아? 어? 야, 수준이 죽인다 아빠, 왜 송준이한테 소리 질러? 아빠, 비해! 아니, 예나야... 이게 안 돼, 어쩔 거야? 아니, 아니... 이상하다, 나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주머니 넣고, 핸드폰을 빼면서 빠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갔었어, 이게 진짜... 진주야! 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중간에 좀 시간이 비워서 왔지? 너, 근데 여기서 뭐 하냐? 네? 어... 아, 나, 나 지금 청소해! 어머, 이 쓰레기다! 청소? 야, 이제 사장님 이런 거까지 시켜? 정말 안 되겠니, 이 자식지 말이야 아니, 동우 씨... 진주야! 희짤 없어? 내가 도와줄게, 여기 더럽다 많이 집주인만 아니어도,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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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가... 손실아! 찾았다! 정말이야, 형? 아니, 그거 어쩔 거예요? 그 어디로 들어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데, 그거... 아, 정말... 우리... 그 반지 못 본 걸로 하면 안 될까?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일이 우리 반지 찾은 거 봤잖아요 모런체 해... 우리 것도 아닌데, 알게 뭐야... 아니야... 실장님한텐 중요한 반지인데, 그럴 순 없어... 으아... 유 Är... 콜롱콜롱... 콜롱콜라... 에, sci 늘어... 우리 반지 배상해야... 아이... 저거 반지요... 뭐... 못 찾았어요? 못 찾는거였어요? 아... 미치겠다 어떻게 할 거야... 약속시간 닫았는데. 저기,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렇지. 혹시 가격이 얼마나 되나? 글쎄, 다이아 1케라 정도니까 그게 얼마지? 다이아. 아니 근데, 반지 찾는데 가격이 왜 필요해?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이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시간에 사적인 부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화랄 거예요. 부탁입니다. 수신아, 지금부터 공적인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일하로 가자. 네, 주방장님. 가자. 나와. 정말 사적인 일이 더 이상 못하겠어. 아싸. 아저씨. 더요 더. 알았어. 더 주십시오. 덜들어. 재밌지? 이제 밥을 Undyok아 먹는 거예요. 쁥준아, 도넛을 맛있게 만들어 왔거든. 이거 먹고 싶겠지? 먹고 놀아. 언니, 도넛 말고 치킨 먹고 싶다는데. 치킨이요? 또 시켜야겠네. 여기요. 언니, 무좀 많이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아, 아가씨. 이거 다 아가씨가 먹고 싶은 거죠? 아, 나는 그냥 다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쭝준아, 도넛 좀 먹어. 야. 부영훈 씨.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시간도 얼마 없네. 빨리 들어가자. 어? 뭐야, 앙탈이야. 야, 이럴 때 손잡아, 언제 손잡아? 누가 본다고 진짜. 반지도 좀 보고... 뭐야? 아니, 아까 일할 때 빼놨는데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너 너무한다. 어떻게 내가 준 반지를 하루도 안 돼서 잊어버리냐?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잃어버릴 수도 있지. 내가 일부러 그랬냐? 꼭 찾아놓을게.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 생각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어쩌라고. 잃어버린 반지 내가 만들어 와? 알았어, 뮤지컬 보러 와. 나 봐. 나 봐. 지금 나보다 반지가 더 중요한 거야? 어? 됐어. 나 안 봐. 혼자 실컷 봐. 야, 야, 야. 지, 지지야. 어디가, 어디가? 아, 왜 지가 화를 내고 그래? 어? 못 찾겠다. 반지야, 반지야, 반지야. 나는 야, 더 이상 못 찾아. 더 이상 못 찾겠다, 이 얄미운 반지야. 이게 원래 이렇게 찾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더 안 나오는 법이에요. 그냥 포기하시고 하나 사드리세요. 뭐? 사드리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멘트를? 너랑 나랑은 같은 반지원정대야. 책임도 공동 책임이지.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지는 그냥 형이 확 자빠지는 바람에 잃어버려놓고. 야, 같은 배 탔으니까 절대 배신하지 말려던 너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 달팽이관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데. 뭐? 사드리세요? 아, 뭐해요? 빨리 찾아요. 하루 종일 눈알 빠지게 땅바닥만 쳐다봤더니 이제 바닥만 봐도 토할 것 같아. 더 이상 못 하겠다. 아, 정말 사람 작겠네, 정말. 오늘은 그만하고요. 내일 다시 해요, 내일. 네? 올라가 쉬어야죠. 아, 정말 이러다 사람. 마이 프레셔스 해가지고. 콜롬, 콜롬, 얼른. 아니, 콜롬, 얼른. 콜롬, 콜롬, 콜롬. 승진아, 잘 가. 가요?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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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저, 승진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지? 네. 아, 앞으로도 놀러오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맛있을 거야. 그래. 그리고 오늘부터 예나 남자친구 해줄 거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됐어, 됐어. 어떡해, 됐어. 됐어, 됐어. 무슨 죄였어. 됐어, 됐어. 뭐야? 뮤지컬도 foe고. 황진이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진짜. 잘 먹어서 지가 이렇게. 도구 아, 센터파크 아, 센터파크 이거 택시 아니거든요